오늘은 정말 유용한 배경 제거 방법 흔히 눕기 따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해볼 것들은 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체리 사진의 배경을 지우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휘날리는 머리카락 따는 방법 그리고 역시 휘날리는 털을 가진 멋진 사자를 따서 사자 뒤에 배경을 다 지우고 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불이나 얼음 위에 사자를 합성해보는 것까지 점진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예제 이미지도 다운받을 수 있게 블로그에 올려두었거든요 더보기란이나 댓글에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가서 다운받고 포토샵 켜시고 같이 따라와주세요 제일 처음은 간단한 걸로 해볼게요 이 체리 사진인데요 배경색이 민트색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그냥 봐도 체리 부분만 따는 거 참 쉬울 것 같죠 시작해볼게요 저는 이거 딴 거는 삭제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하실 때는 항상 원본 사진은 백업으로 남겨두고 하나 더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언제 실수해서 다시 처음부터 수정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이 체리 사진이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 앞에 눈을 클릭을 해서 꺼주세요 이 작업 화면에 이 레이어 있는 거는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화면 가운데를 보시면 이런 메뉴바가 보일 거예요 보시면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배경을 제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저희가 비싼 돈을 내고 포토샵을 구독해서 쓰는 만큼 포토샵 회사인 어도비에서도 계속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포토샵이 사물과 배경을 인식해서 지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트색 배경이 삭제가 되었고 체리만 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민트색이 있던 부분이 격자무늬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포토샵에서 투명 배경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튜브에서 눕기 따는 방법 알려주는 영상들 썸네일 보면 이렇게 격자무늬 돼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투명하게 잘 땄다고 보여주려고 썸네일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봐서는 완벽하게 따진 것 같기는 한데 우리는 이거를 다양하게 이용을 해야 하니까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솔리드 컬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저는 체리랑 비슷하게 이런 연한 분홍색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배경이 깔려서 체리 이미지가 안 보이죠 이 색이 있는 레이어를 꾹 누른 상태에서 이 아래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왼쪽 보시면 체리가 다시 위에 있죠 이때 마우스를 딱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체리만 잘 따져서 배경색 위에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이런 까만 부분들이 약간 남아있어요 나는 완벽하게 이런 부분도 삭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잘 따라와주세요 한 번 더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체리 레이어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까만 배경이 있는 곳이 마스크가 됐다는 표시인데요 컨트롤 누르면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가져다 대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체리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점선이 깜빡깜빡 하는 거를 이 부분만 선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이 레이어 왼쪽에 체리 이미지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아까 컨트롤 J 누르니까 레이어가 그대로 복사가 됐잖아요 이렇게 특정 부분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누르면 이 체리 이미지 있는 부분만 복사가 돼요 선택한 영역만 복사할 때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리 있는 부분만 레이어가 생성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라지 썸네일로 바꾸면 더 확인이 쉽죠? 한번 이렇게 키워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체리 이미지만 있는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메뉴에서 필터, 아더, 맥시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체리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 아래 플러스 부분 눌러서 이 외곽선 보이게 위치를 옮겨주시고요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 자동으로 위치를 옮길 수가 있거든요 한 이 정도로 놔두시고 이 라디어스에서 아마 보통은 처음에 0으로 돼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수정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1로 돼 있었거든요 이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게 마우스 클릭하시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이렇게 겉에가 살짝 파고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 심해졌죠? 마우스 휠 아래로 내리면 숫자도 적어지면서 얘도 더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그건 지금 저희가 이거 스쿠어네스가 네모나게 한다는 뜻인데 지금 이게 선택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얘를 눌러서 라운드네스로 동그랗게 바꿔주시고 지금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줄여볼게요 저는 1.0으로 하면 너무 어색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된 것 같아서 1.0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 줄게요 원본은 이렇고 저희가 방금 누끼를 딴 건 이렇게 투명하게 됐고요 저희가 그럼 이런 배경을 제거한 이미지는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어디에 사용될까 싶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리를 팔아요 체리를 파는데 상자 같은 거를 제작할 때 우리 집 체리 이미지를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방금 땄던 이 체리 사진을 이런 식으로 박스 디자인을 할 때 체리 이미지만 딱 따가지고 넣으면 이런 배경의 다른 색깔들도 이런 초록색 같은 것도 넣어서 할 수 있고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거는 이렇게 머리가 휘날리는 여성분의 이미지인데요 이런 머리를 그냥 딴다고 생각하면 정말 생각만 해도 어려워 보이죠? 저는 지금 이걸 다 따놓은 게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우선 삭제를 다 하고 처음 이미지 열었다 생각하고 해볼게요 사진 여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파일에서 오픈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사진이 열렸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백그라운드 레이어 앞에 있는 눈을 꺼주시고 리무브 백그라운드 눌러서 포토샵에게 배경 지우기를 시켜보겠습니다 포토샵이 과연 얼만큼 정교하게 해줄지 기대가 됐는데 생각보다 엄청 잘 따진 것 같아요 배경에 색을 깔아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눌러서 솔리드 컬러 하고 저는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요 검은색 레이어를 사진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기존에 사진에 있던 배경 이미지가 이런 머리카락에 살짝 묻어나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팔 부분은 아예 날라갔죠 여기 이렇게 팔이 하얗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포토샵 인식을 못하고 다 지워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복구를 해야겠는데 자 여기 마스크가 된 레이어 여기 까만 부분 클릭하시고 또 이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색과 흰색이 들어가 있는 색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아래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기본적으로 왼쪽에는 흰색 오른쪽에는 검은색이 들어가요 이렇게 눌러서 왼쪽에 흰색을 맞춰주시고요 브러쉬 툴을 선택해 주세요 이 부분 클릭하셔서 소프트 라운드로 선택이 됐는지 보시고 지금 저는 브러쉬 크기가 사이즈가 1600으로 엄청 크거든요 얘를 좀 팔을 옆으로 당겨서 크기를 줄여 볼게요 그럼 여기 팔이 있던 부분에 이거 색을 칠해주면 다시 복구가 되는데 지금 저는 너무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대가로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브러쉬 크기가 커지고 왼쪽을 눌러주면 작아져요 본인이 딱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고 이 화면도 마우스를 내가 이 부분을 키우고 싶다 하는 부분에 가져다 대고 키보드에서 알트를 누르면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은 이 부분이 확대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휠을 아래로 내리면 그 부분이 마우스 있는 부분에서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마우스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면서 위치 조정도 가능하고요 저는 이 정도로 확대를 해봤고요 이제 브러쉬로 색을 칠해주면서 사라졌었던 팔 부분을 복구해 볼게요 이렇게 살짝살짝씩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저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다시 원래대로 화면 크기를 줄여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퀵 셀렉션 툴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에 메뉴가 바뀌는데 이쪽에 보시면 셀렉트 앤 마스크라고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뜨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볼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맨 위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위에 보면 리파인 헤어라고 헤어 다듬기라는 뜻의 영어가 있는데 얘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포토샵에서 자동으로 머리 쪽을 인식을 해서 자연스럽게 해보려고 하는 티를 내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시 이런 파란색이 생겨서 잘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쪽은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저희 왼쪽 보시면 두 번째 있는 리파인 엣지 브러쉬 툴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에서 대괄호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고 살짝살짝 머리카락 부분들을 클릭을 해서 적용을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다 한번씩 살짝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배속으로 빠르게 처리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 이제 이 오른쪽에서 조정을 더 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 라디어스를 조금 높여볼게요 누르면서 왼쪽에 변화하는 이미지를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싶을 정도로 본인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 7 정도로 하면은 괜찮은 것 같고 아래 스무스도 부드럽게 해준다는 뜻인데 얘도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정말 미세하게 변해서 뭔가 티가 잘 안 나긴 하는데 변하고 있긴 합니다 이 패던은 부드럽게 하겠다는 뜻인데 한번 해볼까요? 올려볼게요 딱히 티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아래도 컨트라스트도 대비를 준다는 건데 한번 뭔가 변하는 것 같긴 하죠 이 아웃풋을 뉴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따진 부분만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배경을 까맣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이런 바닷가 부분도 그대로 남아있고 머리가 지저분하게 바다색이 많이 묻어있어요 뭔가 완벽하게 따지진 않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럴 때 사용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뭔가 되게 할 게 많죠 원래 이런 배경 제거, 눕기 따는 게 많이 노가다예요 자 컨트롤 누르면서 레이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 레이어 마스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왼쪽 이 부분 클릭하면 여기가 하얗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박스가 생기면서 이쪽이 선택됐다고 뜨고 이쪽을 클릭하면 여기가 하얗게 되면서 이쪽이 선택됐다고 뜨는데 저희 오른쪽 마스크 부분을 클릭해서 하얗게 활성화를 시켜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저희 지금 흰색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쭉 그어보시면 아무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마스크에 흰색이 있는 부분에다가 저희가 흰색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바깥 부분은 까맣잖아요 쭉 그어보면 이쪽에선 안 보이지만 여기 이 부분에는 지금 이렇게 하얗게 줄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돌리고 이거를 눌러주면 서로의 색깔을 바꿔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까만색이 위로 오게 바꿔주시고 브러시 선택한 상태에서 크기도 살짝 줄여주시고 지금 위에 보시면 오퍼시티가 1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20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머리 부분에 머리 부분에 칠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줍니다 파란 바다 색깔이 묻어있는 거를 지워준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색이 들어가나 싶을 텐데 저희가 오퍼시티를 지금 20으로 줄여놔서 그런 거고요 이걸 만약에 100으로 진하게 하면은 엄청 어색하게 되기 때문에 오퍼시티를 낮춘 상태에서 미세하게 색깔을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색깔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한번 이 하얀색 옷에다가 쭉 칠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지우고 머리카락 부분에 어색한 부분들을 색을 빼봅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한번 멈춰보고요 아까 사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좀 파란색이 많이 묻어났었는데 지금 수정한 결과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저희가 정성을 쏟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 사진으로는 어떤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미용실 운영을 해서 블로그로 우리 미용실을 홍보하고 싶다 하실 때 이런 모델 이미지 넣어서 블로그 스킨을 꾸미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눈길을 따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썸네일에서 보셨을 털이 풍성한 사자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게 원본 사진인데요 포토샵에 있는 AI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을 채워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배경 제거하는 것만 보고 싶어 하시면 챕터를 제가 나눠둘 테니까 뒤로 넘겨서 거기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올려둔 사자 이미지를 열면 이렇게 사자가 클로즈업된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먼저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서 반절 정도로 줄여주세요 저는 한 1500으로 줄여 볼게요 이 사자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OK를 눌러주면 레이어로 변경이세요 이 상태에서 원래 있었던 레이어는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수정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배경으로 고정된 이미지였는데요 우리는 이 사진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로 바꿔준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작업 영역을 키워서 사자 주위에 아까 이 사진처럼 배경을 더 채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 눌러 주시고요 여기는 그대로 놔둔 상태로 가로 세로 사이즈만 변경을 하시면 되거든요 둘 다 3500으로 해서 OK로 눌러 볼게요 그럼 이렇게 사이즈가 캔버스 사이즈만 늘어나고 이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rectangle market를 눌러 주시고 이 끝에 있는 이 부분부터가 아니라 안쪽에서 왼쪽 마우스 눌러 가지고 선택을 해주세요 그런 후에 ctrl shift i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을 해 주시고요 안에 사자 부분이 아닌 바깥 부분이 선택된 상태예요 여기에서 이 아래 보시면 generate 필이라는 메뉴가 보일 텐데 얘를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바로 generate 눌러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포토샵 혼자서 알아서 막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 바가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이 만들어졌는데 아래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를 만들어 주는데요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이 위에 있는 generate 한 번 더 눌러주면 저는 또 3개씩 새로 계속 만들어 주니까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계속 눌러 보시면서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이제 사자 부분만 눕기를 따 주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레이어가 사자 부분과 방금 저희가 생성한 배경이 이렇게 두 개가 따로 있는데 두 개를 합쳐 줄게요 shift 키를 누르면서 아래 있는 레이어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ctrl e 를 눌러서 두 개 레이어를 합쳐 주세요 그리고 ctrl j 눌러서 레이어 하나 더 복사를 해 주시고요 아래 레이어 앞에 눈을 꺼 주시고 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 있는 remove background 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봐도 뭉툭하게 선택이 됐는데요 이제 이 사자의 털의 결을 살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위에 있는 select and mask 눌러 주시고요 refine hair 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변했죠 이 두 번째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또 겉에를 살짝 살짝 만져 주세요 이렇게 만져 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smart radius 한번 눌러 주시고 살짝 숫자를 올려 볼게요 아래 것들도 직접 한번 마우스 힐로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서 조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웃풋의 new layer 선택된 상태에서 ok 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동그란 메뉴 클릭해서 솔리드 컬러 누르시고 아무거나 원하는 색깔 넣어 주시고 이 아래로 내려보면 확실히 아까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긴 하죠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이거는 지우개로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는 이 지우개 버튼 눌러서 소프트 라운드 선택된 상태에서 브러쉬 크기 줄여 가지고 살짝 살짝 지워 주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번 건 썸네일에 나왔던 것처럼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왼쪽은 얼음 오른쪽은 불로 합성을 해 보았습니다 눕기만 따도 정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사진의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 흔히 눕기라고 하는 눕기 따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올린 샘플 사진으로 직접 따라해 보셨기를 바랄게요 이게 눈으로만 봐서는 기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마지막에 사자로 합성할 때 재미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요즘 참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에 막 대기업 디자이너나 대형 기획사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강의 올리고 있는데 나같이 작은 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한 사람이 강의랍시고 이런 거를 막 올려도 되는 걸까 싶었거든요 근데 회사원들이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첫째가 나 퇴사한다 둘째가 나 유튜브 해볼까? 저는 퇴사은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유튜브만 하면은 두 개를 다 해보게 되는 상태였는데요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매우 뿌듯하고 너무 기분도 좋고 요즘 참 행복하네요 다음 주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